청주공항 항공정비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중청북도가 투자협약기업들 다독이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입주 의사를 확인하는 자리에 일부 기업이 불참해서 추가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양일 기자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청주에어로폴리스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들이 마주앉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청주공항 항공정비사업 포기 선언 이후 동요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주 의사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개 회의 자리에 참석한 기업들은 모두 협약대로 투자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투자협약 8개 기업 중에 4곳만 대표가 참석했고 두 곳은 기업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또 참여기업에게 입주 의향서 서명까지 받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일부 기업은 투자 의사를 재확인하는 도요주기식 간담회 자체를 불편해했습니다. 기업들을 초청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투자 의지만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생생내기식 회의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